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하고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인생에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과 가까이하고 우리가 이분과 함께하게 되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변화가 생길 때 보면 어떤 게 바뀌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맞게끔 자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도 주식하게 됩니다.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부동산하게 되죠. 선행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많으면 구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늘 선교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면 선교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선교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냐면 옷을 안 하는데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보고 자랐냐. 어떠한 환경에 있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환경에 있을 때 환경을 바꾸잖아요. 그럼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장도 이러한 스타일의 직장이 있어요. 이러한 스타일로 바꾸는 순간 바뀌어지죠.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 직장 가니까 나 빼고 다 피는 거예요. 또 아 그래요. 그럼 한 대 피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담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갖고 이 환경이 하나님으로 달라지는 순간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끔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과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그 변화들을 여러분께 함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거 하잖아요.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거 입시 설명회나 입학 설명회 같은 거 하면 우리의 학교에 오시면 우리 학교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환경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면 맨날 다이어트만 얘기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욕하는 환경에 가면 맨날 시어머니 욕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내냐 라는 첫 번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소망을 갖는다. 소망을 갖고 그리고 희망을 갖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뀌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시니컬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보는데 객관적으로 보일 때 좋은 사실조차도 최대한 부정적인 것만 봐요. 그 안에 좋은 것조차도 그 안에서 부정적인 것만 어떻게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계속해서 그 안에 안 좋은 것만 잡는 거죠. 내가 직업 자체가 부정적일 수 있어요.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그럼 분석하고 파악해서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냐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분이냐 긍정적인 걸 보시고 소망과 희망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있냐 10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면 어떻게 되는데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어떻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좌절되는 상황에 있는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고 싶다. 너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포로도 끌려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끌려가서 죽는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끌려가면 힘들 거다. 그게 아니라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갖다가 구할 거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 왜 저거 안 말하셔도 되는데 왜 저거까지 말하실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걸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의 삶에서의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이 과연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과연 되는 건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여지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인가 주춤거리게 되죠.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게 돼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사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몇 세? 백세의 자식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줄 줄을 확신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백세에 준다.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쟤는 저의를 하는데 저렇게 확신을 갖고 하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무슨 배짱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란 배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란 근거가 있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성품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성품을 알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결의 기반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변화가 어떤 거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자신감 있는 것과 이퀄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감 있는 것과 이퀄이 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두려운 자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오니와. 누굴 돌보신다는 겁니까? 심령이 통해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이게 뭐예요? 겸손하는 거. 하나님이 있든 말든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나는 거죠. 어쩔 건데요. 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 앞에서 통해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뭐 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 펜을 짚는 거 당연하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서 기존의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어가고 기존의 두려움과 떨림에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희망 없음에서 희망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네 번째는 뭐냐? 그 네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담배함이에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무언가가 두려운 거, 무언가가 여러분 겸손한 거하고 두려운 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야죠. 그런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까? 세상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되더라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가 나갈 때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침없이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얘기해봤어요, 저도요. 어떤 거요? 게스트하우스를 저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지. 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확실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만약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대군과 싸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원군이 왔을 때부터 담대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 때 보면요. 언제부터 갑자기 우리가 밀고 올라옵니까? 미국이 갑자기 미친듯이 도와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이 언제부터 갑자기 담대해집니까?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행할 때 우리 안에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 전도할 때 떨린대요. 그래서 전도할 때 안 떨립니다. 왜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믿지 않으면 누가 말한가? 하나님이에요. 믿어도 하나님이에요. 내 영광도 아니고 내 절절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침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보지 않을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래? 할 수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담대함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 다섯 번째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그 순간이 옵니다. 예레미야도 막 떨려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겁니까? 많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굳이 이거를 시키셔가지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뀝니다. 사도마울이 떨리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는 그 어려운 일과 그 아픔과 그 아픔과 그 모든 역경 안에서 하나님 평안함으로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평안함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긴다고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명예가 올라갔다고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말씀을 결국 받아들였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생기는 겁니까?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더라도, 힘듦이더라도, 어려움이더라도 그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평안함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왜? 그분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도요.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합니다. 기다려라. 거기서 머물러 살아라. 아들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만나면요. 그 사람에 맞게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의 집단에 가면 맨날 술을 마십니다. 이 집단에 가면 맨날 카드를 칩니다. 이 집단에 가면 맨날 주식을 합니다. 이 집단에 가면 맨날 담배를 핍니다. 이 집단에 가면 맨날 기부를 합니다. 이 집단에 가면 예배를 안 가는 게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는요. 어떠한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절망과 무너짐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저함이 확신으로 바뀌고, 교만함이 겸손으로 바뀌고, 그리고 내 안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임과 절망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내 안에서 불안과 초조가 평안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며, 미래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뀜을 고백합니다. 확신으로 바뀌며, 겸손해지며, 담대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심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사에 부정적이고, 안되고, 절망하고, 떨리고, 낙담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붕괴하고, 분노하며 우울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확신과 담대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에너지와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떠한 친구를 만나냐가 중요하고, 어떠한 가정을 만나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냐가 중요한 줄을 우리가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함을 통하여, 당신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닮아가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며,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낙망하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지쳐있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꿔주시며, 주저함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으로, 그리고 무너짐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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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